남학생들이 앉아있는 학생에게 시비를 겁니다. 머리카락을 붙잡고 일으키더니 뺨을 때립니다. 멱살잡이를 하는 동안 복도에선 학생들이 이를 쳐다봅니다. 폭행당한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턱관절 골절에 치아 여러 개가 흔들리는 등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날 가해 학생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겨 망신을 준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은 쌍방폭행이면 문제가 없다며 폭행을 유도하려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폭행까지 한 겁니다. 친구들을 대동해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선 폭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에겐 출석정지 10일, 영상을 찍은 학생에겐 서면 사과가 전부였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조치는 징계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배제됐고 강제 전학은 가해 학생을 받아줄 학교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현재 현장체험학습의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학교에 나오면 피해 학생과 다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채널A 취재진의 문의에 아직 분리 조치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아멘